서준 씨! 서준 씨! 뭐야? 얘 누구야? 가! 멍도 멍도 멍도. 안녕하세요. 얘 이름이 뭐야? 얘 뽀비. 뽀비? 야 너 되게 많이 탔다. 아 이거... 촬영 현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... 아 형, 이걸 내가 듣게. 아니야 아니야. 난 뭐 늘 이런 식이잖아. 형아 염색했구나. 나 영화 때문에. 집 어디야? 여기! 집 집 집! 여기 다 손뒀어. 다시 주렁 좀 달려가지고... 옥수수 있고 자도 있고 텃밭이구나 저기도 다 텃밭 근데 되게 좋다 그리고 시골처럼 오랜만이다 방이 이제 저기가 누나 방이고 여기가 내 방이고 여기가 내 방이고? 여기가 게스트룸인데 아니 근데 나 형이랑 자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집만 저기다 하고 내 방에서 같이 자죠 여기서 자면 되지 딱 맞네 딱 맞어요? 어 딱 맞네 덜이 벌리니까 딱 맞아 그리고 형 뭐야 놀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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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게임 있네 어 게임 저 다 있고 그 뭐야 기타 탁구 탁구대 있어 탁구대 그리고 잠자이체 뭐 배드민턴 그리고 형 오늘 우리 누나랑 형이랑 형한테 좀 운동 이런 거 배우려고 타바타 이런 거 있잖아 그냥